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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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한 분이 픽업 서비스 해주고 있어요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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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 중국 음식 제 이름은 마리오 최고의 음식 좋아 한라산 볶음밥이 여기까지 진출했단 말이야? 한국 음식 한국 음식 열심히 일어 저 개 좀 멍청 신났네 어? 도망갔다 사실 없다 어? 뼈는 거 아니야? 응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얘 Danke 그대 사무컬레 물이 없는 거 같아 물이 없는 거 같아 Approximately 피해 könnte 우리 병사람 노을 지난 탕무 컬러를 놓쳤으니 안타깝지만 내일 아침이 예쁠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내일 아침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! 여보!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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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아서 온 아침입니다. 아침 안에가 점심 드디어 어제 못 올라갔던 파무칼레로 올라갑니다. 이제 저기서부터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.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수입니다. 신발 넣을 비닐봉다리 우와! 내가 눈을 걷고 있어. 개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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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7시까지! 왜 따뜻해? 여기가 너무 비싸워 아 눈 색깔 미친거 같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산업칼내 마을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야 목욕장 갔다 사면 좋구만 너무 맑아 아니 지금 해수욕도 해요 나도 옷 포카리토랑 입고 올걸 밑에가 추워가지고 멘토맨이 먹는데 멘토맨이 Lau기로 풀었어 화θη 냄 땅 방 lại 구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케미? 드라마 라이딩 나도 수영 나도 아메리카 동의 그리고 이 면은 클레오퍼트라의 온천이 좋겠다 나도 혼자 여기서 외롭게 놀고 싶어 여기, 여기, 으쥬! 사람들도 펍니다. 여기는 이렇게 유적들이 그대로 있어요. 안 치우고. 엄청 깊어! 경계선을 해놨어요. 나는 로또로 가면 됩니다, 여기. 오, 들어갈 수 없어요. 뭐야, 여기 아메리카야? 와, 완전 아메리카. 저기는 아메리칸데 여기는 또 사막이야, 완전. 어허, 볼판. 원양 복장. 원양 복장 너무 많이 봤어. 아니, 왜 나 밖에 안 나와? 네. 패티의 그 지중해 바다에서 수영할 것만 생각하고, 여기서 수영할 걸 생각을 못해가지고, 수영복을 가방에 두고 왔어요. 바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수영하고 나발이고 이렇게 허허벌판을 걷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표재판만 달아놓고. 그니까, 리버의 다리도 있고. 브레이트. 또 올라가? 지금은 이거밖에 안 남아있는데 여기를 이제 복원하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형태가 참 잘 모존되어 있네요 여기는 무덤 아니에요 무덤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빌리뽀의 순교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존 같은 경우에는 셀튜계의 에페소스 같은 그런 유적지보다 훨씬 관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아주 나이스뷰에 있었네 교민아 뷰 맛집? 저긴 또 뭐야 계속 뭐가 이어져 있으니까 계속 올라오게 되네 정말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혹시 이거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저긴 또 뭐라고 써있네요 두 분이 뭐라고 써있네요 두 분이 뭐라고 써있네요 나 가는 길이 어디야? 덜 lipstick 어디덤 울길래 놀아볼 사람도 없어 소중한 고양이 죽음 치제비 이거 한 번 깨끗하게 инк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